결국 엄마한테도 밥을 얻어먹고 왔습니다. 지금 12시 정도 넘었거든요. 이제 잘해오고요. 어우 추워. 생리동은 아직 안 끝났어서 배 아파서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받고 이래서 약 먹고 자려고요. 약이 어딨더라? 약이 어딨는지도 까먹었어 이런 바보같은 내 이어폰도 하나 잃어버렸고 지금 비몽사먹 정신없고 생리화되면 건망증이 심해지잖아요. 아 맞다 내가 어딨어뒀더라. 제가 지금 뭘 찾으려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큰일났네 그쵸? 못 찾으려고 했더라. 생리동은요. 뭐였지? 어딨어뒀었지? 큰일난건 기억이 안난다는거. 아 생각났어요. 근데 뭐가 전에 최근에 청소하는거 안에 너무 나가지고 팝콘 봉지 같은데 너무 났거든요. 제게 좀 먹고 달라고. 최근에 아픈데 약 안먹고 자교도 나서 개교도 마고 그렇게 써가지고 자교도 예쁘잖아요. 이 약이 있어. 약 안 깐 것도 있어. 깐 것도 있어. 근데 이지백식스는? 이지엘지. 이게 약본 광고 아니야? 어디갔어? 아이고 약. 그림자도 가지고 더러워보이는거구나. 그림자가 주는거. 이게 이지엘. 일부큐레이리. 일부큐레이리. 깐거 깐거. 나는 약을 찾았는데 약은 어디다 공투만 있어. 분명 깐는데. 그쵸 못다 둔거야. 그래서 방만 있어. 이렇게 했나봐. 새거 꺼내서 먹을까? 일단 급한대로 새거 깝시다. 좀 아깝긴 한데. 엔제이큐레이리. 아니 이부큐레이리. 이부큐레이리 먹어본 적이 없어. 먹고 자야지. 여는 것도 힘들어. 약 뿌개지고 난리 났어. 이렇게 여는게 아닌가? 여기가 너무 힘들게 돼. 한숨으로 먹지 못하겠는데. 힘줘. 힘줘. 힘내. 힘을 줘. 힘줘. 힘내. 얍. 찢어져 찢어져. 제발. 됐다 됐다. 늦어야 됐다. 들게. 힘들었다. 힘들고 김이랑. 두 알씩이나 있거든요. 두 알씩 먹자. 그리고 또 찾아와서 먹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안보여. 정신없어. 이해가 이렇게 까는건가 봐. 여는 것도 힘들게 돼. 이런. 화살표가 그냥 오래 걸려. 그럼. 두 가지. 힘들어. 응. 안 힘들어. 힘들었어. 스틱. 낙과 이가토. 뭐하는 짓인가 싶어. 낙과 이가토. 좋다. 소개된다. 어. 됐다. 나왔다. 이런거 알아? 하나 더. 흔들어. 흔들어. 뭐. 오늘. 오늘. 종기부천으로 좋은 몽배스트라고. 예능을 해보셔애라. 시원하게 갔다. 흔들어. 스틱. 흔들어. 식탐. 약 한 번의 원샷을 해야한다. 흔들어. 흔들어. 소간도 이름이 몽배스트인거 처음 알았어. 그냥 먹기만 해. 관심이 없었어. 됐다. 드디어 약을 먹었어. 이 약은 잃어버리지. 잘 보관할게. 다른 약도 찾아야 돼. 껍질이니까 버려야지. 이제 버리고. 버려버리지. 이것도 풀잠깍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버립시려. 연풀원이랑 하나 더 말았거든요. 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약을 어디서 먹었네. 약을 찾아야 되는 약이 없어. 이거 좀 더 이랬습니다. 좀 아쉽긴 할텐데 하나 더 있어. 아 근데 남은 약 하나 진짜 어디 갔냐. 에잇. 아이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휴 자자 이제. 약을 먹고 잠만 자면 됩니다. 자시다. 예에. 자야죠. 자자면 자자요. 결국 일하거든요. 이거 본 찾지 못했다. 손가락에 띄었는지. 뼈가 너무 아파요. 지금부터. 점심인데 이제 다쳤나. 안녕. 안녕. 해수초리 맛있네. 아침.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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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개. 몰라. 귀여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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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애교. 어묵. 수 Zion. 다신. 수시. 일아저도. 젠. 마지막. 남은 밤. 진짜. 통과 건축지에. 남은 약. 밸런스하거든요. 땅고. 수고 커나. 그리고. 여릅. 한 번. 수고가 이즈. 매우. 이거 빼빼로도 짬뽕을 잔뜩 샀는데 이거는 짬뽕을 알았을 때가 많은데 이거 산라면은 비싸요 근데 이거 산면 안 그래? 산두 밖에 안 남는데 두 개 비쌌다니 고민해봤어요 산두가 칼이고 산두가 비싸요 집에 가야지 엄청 불어 33,300원 더 써서 총 합산 63,300원 썼어요 하루에 오늘 돈 진짜 많이 샀다 굿즈 때문에 그만 사야지 진짜 정리보관함에 플라스틱하고 재활용 종이 쓰레기 버리고 회를 좀 채우려고 리뷰도 찍고 하면서 영상도 찍고 정리도 하려고 돈을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월급날까지 어찌어찌 고쳐서 관리비 내고 남는 돈 저금해야지 옛날 보다는 좀 덜 산 거 같긴 해 또 발렌타인데이 때 저번에 지난달인가? 작년인가? 그때는 좀 작년일 거예요 아마 근데 좀 많이 썼거든요 행동이 폭백으로 3만원 다 쓰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덜한 느낌? 그래서 좀 과섭이긴 한데 또 한정판이고 기념으로 나온 거는 그 이유 아니면 그때 아니면 못 사니까 아쉽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야겠다 아 힘들어 벌써 7시 다 되고 늦게 퇴근 맨날 아우 피곤해 집에 와서 리도 할 거 찍고 아이고 들어 본 이도 지우고 아이고 이거 할 거 찍고 가멘타임 데이 아직 멀었지만 맞나? 거의 가까워 받았나? 집에 와서 어지럽기도 하고 몸도 안 좋으니까 또 하나만 먹자 많이 먹지 말고 공간찌이니까 아이고 먹자 아이고 아이고 뭐 먹는 적은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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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글루가 아니고 빨간색 모양이 똘모양이 진짜예요 그렇죠 하여튼 많이 생각보다 많진 않나요? 아닌가 많은가? 좀 먹고 소화시키고 자야지 귀엽나? 그래서 이게 뭐야 짐질기야? 이봐 뽀지밥 뭔지 모르겠어 진저미 쿠키? 모양 알 수 없는 모양이고 아 가위였어 이렇게 보고 징징이 흔들었어 대현이 형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묵찌빠 하는건가봐요 묵찌빠 뱀 뱀 뱀 뱀 뱀